가나다라마르소. 너와 나의 아무 말 안 해. 이걸 하고 싶어서. 여울만이 이끌려. 사랑. 가나다라마르소. 사랑했던 뜻이야. 왜 박혀요? 나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야. 우리 노래방 안 같지 않나요? 아이고 고맙습니다. 죄송해요 흐뭇이 없어서. 근데 왜 계속 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셨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. 어떻게 과일 한 주 더 시킬까요? 아니 사실 토크 안 하고 그냥 놀면 안 돼요? 낄받았네요. 저 배고파 한 말인 것 같은데. 아니 그 가사가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음악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그 가사가 그때 당시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음악을 좋아서 막 들었던 건 아니고 우연히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나의 현재 마음과 처한 상황이 맞으면 거기에 너무 이입이 되는 거죠. 그렇죠 그렇죠. 드라마 스카이케스를 할 때는 뭐 워낙 인터뷰 때 많이 얘기했지만 뭐 잔나비 밴드의 노래도 들었고 뭐 그때 그때 다 달라서 워낙 좋아해요. 음악을 네. 늘 달고 있죠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작품의 느낌에 따라서 그때 즐겨듣는 음악도 좀 장르가 바뀌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사에서 많이 듣죠 혼자. 개사에서 직접 녹음하시는 거 아니고요? 개사에서 불러보시는 거 아니고요?